뉴스 화제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어제는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였습니다. 어제 추모식에서는 안의사가 감옥에서 쓴 유목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유목엔 동양평화 만세 만만세라는 북글씨와 함께 안의사의 상징인 손바닥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요즘 안의사가 외쳤던 동양평화 정신을 되새기게 됩니다. 김반장의 픽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함세웅 신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공개돼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의 핵심 정신이 담겨있는 유목이에요. 네. 신부님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그 작품이 동양평화 만세 만만세 아주 비단에 쓴 글씨인데 안중근 의사가 쓰신 글 중에 비단에 쓴 글은 이게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신의 임장 손바닥 도장이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또 날짜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1909년 3월 18일 그러니까 사형 언도 받으시고 4일 뒤에 쓰신 내용인데 어제 우리 조광 교수님 역사 국사편찬위원장 역사편찬위원장 여기만 하셨던 우리 신자 조광 교수님이 이제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안중근 의사의 그 사상을 압축할 뿐만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꿈을 또 표현했던 내용이고 또 그 글 속엔 당신의 그 사상과 신앙 미래에 대한 염원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네. 그거를 일본에 유학하셨던 우리 한국 분 한 분이 일본에서 일본 분한테 받으셨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그 작품을 이제 간직하고 계신데 너무 소중하니까 저희들한테 몇 년 전에 이제 말씀 나누고 또 다 감정받고 사진 찍고 이랬는데 저희를 통해서 공개도 좋다라고 동의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액 족잘 만들어서 어제 처음 공개를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특별히 올해 안중근 의사의 그 독립정신이 참으로 필요할 때인데 우리가 안의사를 존경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평화 평화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어제 추모식에서 확인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위에서 여기 이미지 담겨있는 책자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 쪽에 그러니까 동양 평화 만세 만만세 제가 뭐 학문적으로 잘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어제 조광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를 전문가들이 평가하실 때 안의사의 글씨체가 혁명가의 글씨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만세와 두 번째 만만세 약간 글씨가 다른데 예서체로 쓰고 또한 무슨 체로 쓰셨다고 이제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 안중근 의사의 존재랄까 목적과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그러한 내용 사용 선고 받으신 다음에 직접 쓰신 거예요. 비단에. 정말 귀한 유목입니다. 네. 날짜를 기록한 거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유일하게. 그 많은 유목들 중에서 이게 유일하게 날짜가 적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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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비단에 적힌 것도 유일하고 날짜가 적힌 것도 유일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네. 네. 매년 열리는 추모식이지만 올해 추모식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참 뜻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주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주일이어서 11시에 가정에서 이제 뜻 있는 몇 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또 성경말씀 또 묵상하면서 안의사를 마음에 모시면서 이제 미사를 봉헌했는데 우리가 효창원 안중근 의사 빈무덤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행사를 한 게 2010년부터였어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때부터 그냥 허묘라고 그래서 그냥 가묘라고 조금 이렇게 조금은 방치되다시피 했던 그러한 묘소 아무 표지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2010년에 저희들이 북한 분들하고 여순 감옥에서 함께 안의사 추모 미사를 봉헌하고 안의사를 기리면서 안의사의 묘소 유해를 찾는 운동이 북에서도 있었고 남에서도 있었거든요. 저도 몇 차례 현장에 가봤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이 만든 군사지도를 가지고도 가봤었는데 여순 감옥 공동묘지 현장이 지금은 전부 다 아파트가 건설 건립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안의사의 유해를 찾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두 차례나 직접 여순에 가서 1970년대 또 80년대 가서 직접 안중근 의사의 묘소를 찾기로 했는데 못 찾았어요. 우리는 사실 중국과 국교를 맺은 게 1991년 2년 아닙니까 이제 한 70년 동안 중국과 국교를 맺은 적이 없어서 우리는 갈 수가 없었는데 북은 북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때 김일성 북한 대표 주석이 직접 가서 지휘를 하면서 찾으려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군사지도가 현장을 답사한 다음에 제가 내린 결론 또 법의학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가 보건처에서 안의사 유해 찾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낭비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거짓도 많고 이제 거짓 정보가 막 들어오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확인한 거는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 안의사를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묘소 자체를 안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성체를 모실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듯 안중근 의사를 순국 백준을 기해서 우리 마음 안에 모시는 것이 안의사를 공경하고 그 뜻을 실천한 것이 아닐까. 그날 제가 미사 복원하면서 강론할 때 안중근 의사의 묘소를 찾는 것도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묘소 찾는 그러한 마음으로 안중근 의사를 남북 8천만 결의 마음속에 모시다. 성체를 모시는 마음으로 남북 8천만 결의가 살아있는 안중근 의사의 묘소다. 그런 정신을 살면 안의사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가 호소를 했고 어제 또 우리 추모식 올릴 때 안의사의 빈무덤이에요. 그런데 빈무덤은 성경에서 뜻이 있잖아요. 성경에 두 개의 무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회칠한 무덤 그 당시에 종교인들 사두가의 바리사의 일법학자들 법조인들 예수님 무섭게 꾸지셨어요. 위선자들아 가식자들아. 오늘 우리 사제들과 또 교직자들 또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 되겠죠. 아는 사람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위선자의 무덤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번두를 해요. 속은 썩었어요. 예수님이 꾸지진 무덤이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무덤은 빈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 빈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빈무덤이기보다는 혹시 예수님께서 무섭게 꾸지셨던 그런 회칠한 무덤은 아닐까라고 반성해야 된다. 이게 신학자들이 이제 마전 집중하는 내용이셨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에 암시를 받아서 안중은 의사의 무덤 빈무덤이 예수님의 빈무덤 부활하신 무덤과 연계할 수 있겠구나. 안중은 의사의 유해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의사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 안의사를 가슴 속에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확신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늘 이제 함께 추모호식에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중은 의사의 유해를 찾고 싶은 마음에 혹시 일본 정부의 협조가 있으면 이 유해를 찾는 게 좀 수월하지는 않을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했지만 일본 정부는 안중은 의사가 아주 제일 거북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동 방문을 사살할 때 그 장면은 일본 nhk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방영할 때 그 안중의사께서 총을 쏘셔서 이동 방문이 주살당하는 그 장면은 방영을 안 해요. 그 내용을 이제 딱 빼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일본의 한계인데 한계의 일본에게 도움을 청해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죠. 이제 우리 국민 중에 안중근 의사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몇 년 전부터 안중근 의사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안의사의 삶을 담은 소설이 나오고 뮤지컬이 오랫동안 상영되고 영화로도 제작되고 신부님도 다 보셨습니까 소설 뮤지컬 영화. 소설은 보고 뮤지컬 영화는 안 보고 뮤지컬은 제가 봤는데 조건은 거기에서 아주 안의사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건 아름다운 일인데 역사적 사실과 팩트에 늘 기반해야 되는데 조건은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죠. 이제 안의사의 기본 정신은 가톨릭 신앙입니다. 일단 이제 신앙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보다는 이제 다른 상업적인 곳에 접근하고 있고 또 안의사의 결단은 안의사의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결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결단을 마치 무슨 고정과 이렇게 연계된 것처럼 역사에 없는 걸 꾸며내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된 내용들은 조금 삭제하면 좋겠고 또 일본인들을 상대로 하니까 이등방문을 아주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등방문도 대단한 훌륭한 인물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양시론 같은 내용이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안의사를 두높이지만 그러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해서 이등방문의 불이한 잘못을 무섭게 꾸짖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제작자들한테 또 영화 멘트는 봤는데 우리는 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상업적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안중의사의 삶과 정신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좋은 일이 되겠죠 이제. 신부님은 안의사의 삶 일생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안의사의 안흥철 역사 자서전을 1979년 76년 79년 두 차례 감옥 갔다 온 다음에 그걸 좀 늦게 읽었어요.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감옥 갔다 온 다음에 그 내용을 읽으니까 좀 감동이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100년 전에 쓰신 그 책인데 전반부 한 3분의 1 정도는 그 당시의 가톨릭 교리예요. 그분이 황해도 성당에서 사무장으로 정교회장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의사의 신앙 또 직접 교리를 가르쳐셨기 때문에 교리. 19세기 말에 가톨릭 교리의 내용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제로서 그분을 더 관심 있게 본 것이죠. 그래서 안의사의 존재 이유는 가톨릭 신앙이에요. 18살에 세례받으시면서 아주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기초로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갖고 지내신 그 훌륭한 삶. 이런 내용들이 제가 늘 감동받았고 하나를 꼽으라면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을 하시는데 밑댈 주교님이나 프랑스 신부님들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마셨죠. 너 독립운동 하려면 성당에 오지 말아라. 못 들어온다. 그때는 신자가 적으니까 안의사께서 어디 다니시면 다 아셔요. 여기 서울 속 원산을 가면 원산 있는 신부님한테 거기 지금 도마가 갔습니다. 그럼 원산 신부님이 성당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100년 전에 살았을 때 신부님이 성당에 못 들어오게 할 때 그걸 신부님과 맞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과연 내가 성당에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반성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안중근 의사의 자소전과 생일을 연구하면서 배운 내용은 안중근 의사는 신자시지만 그 당시에 사제 주교를 능가한 훌륭한 신학도 신앙인이다. 이 점을 저는 이제 깨달았죠. 깊은 신앙심에 주목을 하신 거네요. 그뿐 아니라 또 감동받은 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한 10장 쓰셨잖아요. 어머님께 부인께 아드님 동생들한테 이렇게 또 자기 세례 주신 신부님께. 그런데 그 뮤떼 주교님께도 쓰신 거예요. 유언을. 자기를 배척하고 거부했던 그 교구장에게 유언을 쓰실 수 있었던 거. 정말 아름다운 용기. 저라면 과연 그랬을까 이러면서 제가 성찰하는데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저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한 열흘 전쯤에 한일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후폭풍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제3자 변제 방식의 이런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신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그게 마음이 아픈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시대에 또 지성인들의 한계 언론의 한계 저의 한계도 내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안중근 의사 추모 행사를 할 때 안중근 의사께서 대통령 윤석열에게 보내는 편지 이 내용을 기도하면서 만들어서 마침 정동영 전 국회의원께서 오셨어요. 아나운서 출신이시니까 그분이 이제 이 편지를 낭독하셨는데 첫 번째 성서 말씀 두 개를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의 손은 피투성이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 온갖 우상을 끊어버리라는 그러한 호소와 함께 브리안 왕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 아합처럼 아내 이세벨의 충정질이 넘어가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일찍이 없었다. 엘리아 예언자 시대 때 우상을 숭비하면서 백성들을 짓밟고 하느님을 또 모욕했던 그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의 그 삶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 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을 통해서 재현될 때 이 내용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신앙으로 해석하고 신앙으로 지적하고 신앙으로 꾸짖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 안의사께서 하늘에서 주신 메시지 상당히 긴 내용인데 여기서 안의사께서 내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일본에 가서 한 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쇼 장군이 전쟁에 내려왔다.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전한다. 그런 형식으로. 네. 이 편지를 하셨는데 거기에 다섯 가지 호소문이 있어요. 첫 번째 강도를 방비해야 된다. 일본은 침략국 우리의 강도였다. 그런데 강도가 악수를 함께 하게 하느냐 강도가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악수만 하는 게 잘한 일이냐. 이거는 책임자로서 공동체에 이끄는 대통령으로서 그는 자기의 임무를 상실한 거다. 일본 강도였다는 이 점 여전히 강도적 행각을 펼치고 있다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안의사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았고 두 번째는 결혜가 하나 되는 삶을 일으켜야 되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침략했던 그 일본과 손을 잡고 동족을 우리가 헤아려 하는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이러한 방법은 안의사의 정신에 맞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안의사께서 또 호소하셨고 세 번째는 누구나 다 초심을 간직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린 시절에 또 검사 시절에 후보 시절에 지녔던 초심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과연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지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좀 성찰해야 된다. 이런 안의사의 호소. 특별히 언론 재벌 부자 편만 들고 노종자 농민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약자들을 도의시하는 이런 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책무에 어긋나는 거다. 크게 잘못한 거다. 네 번째가 사사함을 버려야 된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뿐은 보지 않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위선자의 표본 그러한 삶. 자신과 처와 또 장모의 잘못을 눈 감고 또 상대방 정적의 내용들은 크게 부풀리는 이러한 식의 검찰 조사 이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적했고 다섯 번째 안의사는 독립을 위해서 술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손가락도 나리시잖아요. 정천 동민이라고 그래요. 하늘 앞에 바르게 살자. 그럼 대통령도 그런 정신을 지내야 된다. 술 끊고 임기 중에 첫 번째 약속을 자기를 지키고 우리 결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꼭 지내야 된다. 이런 걸 실천하지 못하라면 그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다. 이분을 깊이 성찰해야 된다. 하고 남북의 일치와 화합 우리 전 국민을 위해서 기도 받으신 안의사의 삶을 우리가 기리면서 함께 묵상했고 이 글을 우리가 되새기고 이 글을 안중문의사 기념사업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 내용을 대통령실 대통령에게 직접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런 내용들.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면서 매주 월요일 시국미사를 봉환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지난 월요일에 3월 20일 올해는 요셉성인 축일이 19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20일이 요셉성인 축일을 지르는데 요셉성인 축일에 우리 전주 전동성당 옆에 있는 뜻 있는 우리 역사적인 문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문은 거기. 네. 그쪽에서 미사가 봉환했죠. 네. 미사를 우리가 봉환했죠. 이제 풍남풍남문 많은 교들과 동지들 시민들이 오셨었는데 전주교구 신문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정복에서 오신 신문으로 한 130여 명 사제들이 미사 봉환하셨는데 저도 같이 미사 봉환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미사 주례하시는 김영식 신부님 강론하신 신부 또 사회보신 신부님 세 분 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핵심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사순절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이혼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잘못됐을 때 사제나 또 왕들이나 또 고관들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일거리면서 특별히 어떻게 3일 독립선언의 날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선조들이 부족했다고? 부족한 선조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지금 부족하고 있어요. 3.1절 기념사 얘기하는 거죠. 네. 대통령 자신이 바로 그 당사자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반성하고 아니 침략자 강도가 반성하지 않는데 무턱대고 크다고 막 껴안는 거 이건 무챈임이거든요.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사제들은 성명서에서 특별히 신일과 친미 쪽으로만 치닫고 중국과 또 러시아 우리 동적인 북한을 폐지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하는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서 이제는 자리를 물러날 때가 됐다. 이런 내용의 어젯으로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예언자들의 호소와 같이 읍조리는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하느님께 아래면서 또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그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오늘도 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잘 확인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신부님들 모임 있다고만 말씀 안 들었는데 지금 사순열이 되어서 부활절 끝나고부터 아마 일정이 자세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오늘 행사는 제가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부님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안중권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함세웅 신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끝났어요. 네. 고맙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